다니엘 후에마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. 아버지께 전화합니다. 주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선이 되고 싶습니다. 주님 주님 발에 저의 발을 묶고 주님의 기존에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두서 모아 기도합니다. 그리고 주님 앞에 전화합니다. 주님 늘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따릅니다. 아멘